야, 너 왜 핸드폰 안 받아? 가방 안 돌려주면 내 가만 안 들지 알지 사이코 다스라! 너나 누군지 몰라? 알지? 이 회사 말하듯이 도전님 가방 바뀐 사람인데요 뭐가 바뀌어? 뭐가 뭐랑 바뀌었다고? 그런데 가방? 가방 찾고 싶으면 술값 회사네 내 눈은 그쪽 술값 설레요? 그러니까 당신 집 어디예요? 부회자, 사회자 내 마음 다 알면서 모른 척하지 마요 왜 갑자기 반말하시는 건데요? 오빠 하나 뚝 떨어졌다 생각해 천만 원이다 그게 호텔이잖아요